안녕하세요 엔스팅 닷컴 여러분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I can fly 벗길만 있었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건드려주신 음료였어요 콜보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진작하네요 17위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62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제가 예전에 팬분들한테 기원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해예요 그거는 한 번쯤 하고 싶은 컨셉이었고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타이틀 더더더 같은 컨셉을 다 나오고 싶어요 저는 더더더 같은 컨셉 한번 해봤으니까 좀 귀여운 거를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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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음악이진 음악이진을 해보고 싶어요 웃기는 게 재밌어서 네 저는 런덱맨 나가보고 싶어요 음.. 활동하고 게임하고 재밌어서 안 가봤어요 네 저는 음.. 캐나다 런덱맨 연주 다녀온 적 있어요 다 제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어.. 영국이 형이 다 일임하는 조건으로 들려오고 싶어요 어.. 김용국을 만나서 김용국 같은 집사랑 사면서 잘 먹고 저녁을 사는 거 담벼락 올라오는 일이라 솔직히 고향이다가 엄청 아픈데도 올라가고 아픈데도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크리스 선배님의 노래는 절반.. 절반은 한다 어.. 한 3, 4곡으로 무조건 부르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어떻게 지내라고 뭐.. 있습니다 저는.. 나윤가 선배님의 노래는 무조건 다.. 웬만해도 다 이해하고 해놓고 시작하는 거 할 만큼 어.. 어.. 어떻게 생각할게요 저는.. 가장 마음에 드는 법은 어.. 러브테이스트랑 어.. 스테이 히어랑 원드렛 네.. 결국엔 다 마음에 듭니다 저도 러브테이스트랑 스테이 히어랑 원드렛 다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몰디브라는 어플이었어요 네.. 저도 몰디브라는 어플을 쓰는데 푸디라는 앱도 쓴 거 같아요 어제 맛있게라는 필터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푸디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평소는 다 없겠어요? 최상 갈래? 전 최하요? 그럼 하? 네 이상 내가 과실까?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턱을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쉬는 달에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치맥을 즐겁게 먹고 싶어서 그냥 쉬는 날에 놀이공원에서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공원에서 신나는 놀이공원에서 신나는 놀이공원에서 츄러스를 받으면서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팬분들이 보내주신 홍삼액 이렇게 있는데 튼튼 날 때마다 힘낼 때마다 하거든요 네 네 뭐 비타민은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거 잘 찾는 거 있습니까? 세 글자예요 뭘까요? 세 글자 김시현입니다 저는 순 순 순 다시 김용국 형이라고 기대했어요 어제 캐스퍼라디오에서 Can Help A Wait 트레이 선생의 Can Help A Wait 을 이제 추천곡으로 추천하셨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될지 멋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때 신표 머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언제 나왔어요? 그 그 메인 앨범 메인 사진 있잖아요 그거 갖고 찍은 게 제가 거기 찍는데 본래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딴 데 딱 거기 가서 이제 남들이라고 하는데 막 뭐 이상한 본래들이 못 본 본래들이 막 기어다니고 날아가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용으로 다른 사람들 다 팀용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저희는 이름으로 하니까 약간 어색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뭐 생각 저는 생각해놓은 윤희명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왜 단점밖에 생각이 안 하지? 어 장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을 잘 자 어 어짜 아니에요? 아니 제가 어짜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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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니 아니 그러게 이게 좀 못잘해 물론은 게임을 좋아해야 돼 그게 뭐가 전점이야 그게 뭐가 전점이야 난다 아 나 아니 왜 이런 질문하세요 아 진짜 아 부어요? 부어?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앞에는 좀 긴단으로 했으니까 이건 좀 진지하게 데뷔했잖아요 어 말 그대로 데뷔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잘 될지 그런데 고민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영국 앤 시현의 연생연담이었습니다 네 질문을 아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